네 요즘 살짝살라쏘로 컴백하게 된 오마이거입니다! 안녕! 갑자기 취미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맞아요 취미는 또 요새 뭐에 빠져있어요? 저는 요즘 귀여운 동물 영상 보는 게 취미인데 제가 새로 알게 된 동물이 있어요 뭐요? 아기 티벳 여우에요 너무 귀여워서 새로 알게 된 동물인데 제 오토 배경 화면입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본가에 반려묘가 있어서 고양이를 보는 맛에 요즘 살고 있어요 엑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좋습니다 언니는요? 요새 부부의 세계에 빠져있어요 역시 언니답네요 네 지금 다음주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해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각자의 취미가 있으실텐데 또 오마이걸의 신비를 하고요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도 굉장히 좋아요 노래가 맞습니다 친구에게 설렘을 느껴버린 그런 복잡한 곡이긴 하지만 들으면 굉장히 신나고 반랄하고 오마이걸 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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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